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조세범과 사기죄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1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783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겨법 위반 사기 사건이고요. 예비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계속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검사고요.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검사가 사기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사기 무죄에 맞다고 판결이 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로 국세청의 기망행위로 허위자료제육주의원을 속여가지고 부정환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로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원심은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하고 예비적 범죄인 조세범 처벌법만 유죄를 하니까 검사가 왜 주의적인 사기 무죄를 했냐 해서 상고를 했는데 기각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망행위로 조세포탈, 조세환급 등의 공제를 받는다 할 때 사기죄가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으로 국가나 공공계열을 상대로 한 사기도 가능하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국가나 공공계열을 상대로 사기 가능하다. 그러나 별도의 처벌 규정, 조세범 처벌법 같은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고 특히 조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권력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세범의 일수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전의 판례를 재확인합니다. 2008도 7303의 판례를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종전의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죄 된다고 우겨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검사들이 요즘은 주의적 예비적으로 저인방식 기소하는 게 많습니다. 선택적 기소하고 주의적 예비청구하고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막 기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사기죄가 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주의적으로 사기하고 예비적으로 조세범 처벌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기죄도 방어해야 되고 조세범도 방어야돼서 방어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행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 사기로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적으로 다 사기, 기소하고 예비적으로 이런 특별 위반, 국가보조금 위반, 무슨 특별법, 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이 사기죄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죄를 막 하게 되면 모든 범죄에서 기본적으로 사기죄를 다 먼저 넣고 나머지 범죄를 이렇게 예비적으로 다 해서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가 너무 어렵고 국가가 특히 검사가 너무 지나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주의적 사기의 무죄에 대해서 상국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상국 기약됐죠. 이런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송률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적으로 무죄가 받게 되면 일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래야 되지 이런 식으로 주의적을 막 남발하는 경우에는 또 선착적 기소도 남발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 사건에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 특히 주의적 예비적 청구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론 판례 잘 기억해 둬서 주의적 무죄 주장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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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